내일부터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달라지는 부분은 뭔지, 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백신 수급 계획은 어떤 내용일지,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백신 관련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정부는 어떤 백신을 맞을지, 누가 먼저 맞을지, 그리고 언제부터 접종을 시작할지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5개 제약사와 이미 협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백신도 계약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사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방역당국은 다른 나라의 부작용을 방하면서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접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누가 먼저 맞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 치사율이 높은 대상자들을 우선 접종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국은 당장 내일부터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 시작합니다. 내일은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죠. 뭐가 달라집니까? 내일부터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강화되는데요. 2.5단계로 강화되면 노래방과 헬스장의 영업이 중단되고 또 그동안 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학원도 올해 대입을 위한 교습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서울을 이어 경기, 인천의 영화관과 PC방, 또 백화점 등 일상시설은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고요. 또 마트 시식코너 운영도 중단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 내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게 당국의 주문입니다. 아예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시설 이외에는 집합금지가, 또 필수시설이 아니더라도 상당수 영업제한이 이뤄집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